오는 26일부터 전북 무주군 일대에서 교체되는 무주 반딧불축제가 지난해보다 다양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20일의 무주 반딧불축제는 체험, 상설 행사, 전시, 공연 등 총 90여개 단위 프로그램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30%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무주 반딧불축제의 인기 프로그램인 반딧불이 신비탐사에는 스페셜원 반디원정대를 추가해 곤충학자와 초중학생들이 함께 동행해 반딧불이의 생태와 일생을 알기 쉽게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생명존중과 환경보존이라는 반딧불축제 취지에 맞게 남대천 송호잡기 대신 남대천 생명플러스 프로그램을 신설 반딧불이 먹이인 다슬기와 치어 방류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외에도 반딧불축제는 반딧불찰기와 반딧드론캠프, 남대천 포차다리 등 새롭고 다양한 체험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에게는 체험을, 연인들에게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그리고 나이 좋으신 노인들에게는, 어르신들께는 추억을 드리는 그러한 목적을 두고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만들었어요. 반딧불축제 이성만 위원장은 작년 축제에는 25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을 해주셨는데 올해는 30만 명의 관광객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지난 6월 WTF 세계 태권도 선수대회 사전 홍보부터 시작해 고속도로에 대형 입간판과 600여 개의 윈드배너를 설치했고 올해부터 축제 관련 영상을 제작해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 등에서 홍보하는 등 홍보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LN 박성훈입니다.